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의 겁니다. 과연 삼성전자, 심만전자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삼성전자, 과연 심만전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혼란스럽겠죠. 주가가 워낙 횡보로 하다 보니까 100원전자, 200원전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내릴 때는 1,000원전자의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그의 반대로 이럴 때 삼성전자 투자해야 한다. 야심차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왜 삼성전자를 투자합니까? 진지하게 묻고 싶은데 대부분 보면 그냥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분들이 나름대로 확신과 신념이 있어.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누가 무슨 헛소리를 하든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거의 개의치 안 된다는 거죠. 개의치 않고 그냥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는데 뭐가 장애물이 있든지 그냥 가는 거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보면 대단해요. 그런 추진력 하나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일단은 10만전자 갈까 말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도 지금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들 몰라. 그냥 이상한 소리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8만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3만전자 언제쯤 10만전자 갈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해. 언제예요? 11월달 가요. 12월달 가요. 내년 1월에 가요. 그렇게 묻는 분도 태반이고 저라고 해가지고 뾰족한 게 있나 어느 특정한 달을 찍어서 말할 수도 없어요. 못 맞춰요 이거는. 4분기 이후에 인전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는 있는데 이 전망도 일단 가봐야 하는 거죠. 다들 애널들이 그렇게 말하는 전망이 다 맞지도 않아요. 또 지들 나름대로의 어느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어떻게 별도 몰라 또 생산구조나 또 갑자기 생각지 못하는 수요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지 못하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아서 우리가 6개월 후를 예측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3개월도 한 달도 힘든데 3개월 6개월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그냥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보는 거지만 앞으로의 변수율이 너무 많아요. 변수들. 변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딱 찍어서는 힘든다. 일단은 4분기 이후는 둔화달 전망이라고 말을 들어 하고 있고 3분기 파운드리 분야에서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은 있어요. 성장 모멘텀.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진짜 좋긴 좋은가 봐요. 다 아는 얘기래요. 3분기. 3분기는 다 좋다. 굿이다 굿. 문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6에서 12개월 뒤에 반도체 업황이 불확실하다. 불확실 때문에 그래요. 이 주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랍니다.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계속 요동치고 있는 게 아니냐. 외국인들도 달라붙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 특수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PC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역성장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대요.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한번 꺾이는 거 아니냐. PC 쪽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분도 있고. PC 부분의 비중이 한 15%에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역성장을 내면은 D램 성장률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둔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PC가 많이 팔려야지 메모리로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PC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또한 상승세가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3분기 디램 가격이 2분기보다는 5에서 10% 정도 예상된다고 하죠. 5에서 10% 정도 오르지겠지만은 4분기에 4분기에 또 마찬가지로 수요 둔화 수요가 만약에 극감하거나 줄어들면은 가격이 못 흐르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 공급만 많으면 뭐해. 수요가 많아야지. 그러다 보면 공급 많으면 결국은 덤핑 되는 거겠죠.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 있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불충분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95점에서 예를 들어서 97점 오른다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를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잘못했던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성장 스토리.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스토리. 스토리 텔링 이니티 있어야 되죠.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다. 스토리가 없어. 그냥 밋밋해. 재미없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안 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파운드리에서 뭔가 시원한 스토리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한번 빅 이벤트 한번 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크지부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가 한번 있어야 할 겁니다. 빅 이벤트. 이게 없으면은 주가는 그냥 계속 횡보다. 횡보전자. 꽃게전자 되는 거. 꽃게전자. 꽃게전자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 파운드리 분야의 성장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고 또한 5나노, 3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수율이 중요해요. 수율. 수율이 안 되면은 이제 뭐 IT 기업들이 이제 안 사. 수율 좀 안 좋은데 뭐라 사겠어요. 그렇죠. 퀄컴, 엔비디아 이런 데서 하고 공급 계약이 대부분 3분기에 이제 갱신이 돼요. 갱신. 가격을 올려 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수율만 좋아지면은 이제 문제는 결국은 가격을 조금 올리지 않겠냐. 가격을 올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수율 개선이 중요하다. 수율 개선. 삼성에서 이거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율 개선. 그래야지 3분기 때 갱신이 되죠. 갱신. 이때 가격을 한번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또 구글과 삼성의 약간의 그게 있어요. 썸싱 관계. 미러 관계가 있습니다. 썸싱 관계가 좀 있는데 어차피 구글하고 애플하고는 배 사이 안 좋으니까 삼성하고 구글하고 이제 달라붙어야죠. 결국 미러 관계. 구글의 모바일 AP 있죠. APG 파운드리뿐 아니라 설계까지 삼성이 맞게 될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구글, 삼성. 여기서 이제 보면 설계까지도 삼성이 가지 않겠느냐. 삼성이. 파운드리면 당연한 거고. 이제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3분기 파운드리 성장 스토리가 나오면서 10만 전자 이야기가 들썩들썩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게 언제가 보냐. 9월 정도? 9월에서 10월이 좀 유력할 것 같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삼전의 매출 증가율은 8년간 20% 정도 돼요. 한국의 GDP 성장률보다 지금은 낮다. 낮아요. 하여튼 삼성자가 현금 100조 원을 보유한 것이 예전에는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뭐냐. 100조만 갖고 있으면 뭐해. 돈 가지고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거 써가지고 재투자해서 뭔가 이뤄내야죠.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걸 못한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전처럼 돈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멍청한 거다. 돈을 계속 불려가지고 뭔가 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거겠죠. 그래서 빨리 내가 볼 때는 빨리 M&A를 했는데 똘똘한 기업 똘똘한 자산을 빨리 M&A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성장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10만 전자는 힘들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면 10만 전자는 가는 거예요. 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나와주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뭔가 시나리오가 있어.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뭔가 착착착착 들어오면서 뭔가 이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고생했잖아요. 본인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고 지금 삼성이 주주들한테도 피해를 줬어요. 솔직히. 그래서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완전 부활을 해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죠. 자신감은 둘째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다시 총수로서 부회장으로서의 입지가 더 탄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욕만 쌍파먹고 결국은 나중에 총수에서도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야심차게 뭔가 갈 거 이를 갈면서라도 뭔가 낼 거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오면 하반기에는 뭔가 진짜 빅이벤트 빅쇼가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내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터트리는 거야. 다양한 호재거리나 있어도 아직 삼성에서는 입단속하고 있는 입단속 입을 단속하면서 아직은 조용히 셧마우스 하는 거죠. 셧마우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보면은 뭔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나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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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고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삼성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지 않겠냐 그때가 과연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다양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간혹 보면은 욕설 비아냥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런 글들은 어차피 올려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글들 재미있는 글들 유익한 글들 경험 그런 걸 올려주세요. 그렇게 오시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합시다. 장기 투자자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은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삼성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네이버 폭등했던데 또 네이버로 또 홀라당 갈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한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 힘내시고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천만전자 아직까지 삼성전자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니까 그 마음 잊지 마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저녁식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